어? 3회 왔어? 응. 그래. 어머! 어머, 저렇게 뽀뽀를... 어머, 다 큰 아들한테... 뽀뽀해요? 응, 뽀뽀해요, 아직도. 아직도요? 왔다 갔다 뽀뽀해. 싫어하지 않아요? 아니,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나갔다 들어오면은... 엄마, 과일 좀 줄까? 살도 좀 끼고 그래. 살도 좀 끼고 그래. 살도 좀 끼고 그래. 거기 날씨가 춥되나? 추워요. 그런 거를 다 알아보고. 춥다는데? 춥대? 응, 그래서 춥거가 하나요. 너무 따라다시는데... 부담스럽다. 오로지 저만 보고 살아요. 뭐 이런 말이잖아. 아들, 와보 같은 그런 엄마인 것 같아요. 보고 그래야지. 왜 이렇게 많아졌어, 근데? 그 사이에? 왜 이렇게 많아졌어? 나 안 본 사이에 더 많아졌나 봐? 어? 그거... 나 그 반지 줘. 무슨 반지 줘? 그거. 그 엄마 거. 무슨 반지 줘? 그거. 그 엄마 거. 무슨 반지? 무슨 반지? 그거, 그거. 이건 안 돼. 왜? 솔직히 예쁘잖아. 이거... 아니, 이거... 너도 이런 거 있잖아. 잘 운다. 그 래퍼들 따라하려고. 잘 운다. 그래도 엄마 좀 줘야지. 여기다 놓는 거야? 그럼 내 거 가끔 빌려 보네. 너한테 빌릴 게 뭐 있어? 그거 빼고. 서로 액세서리를 공유하는 거예요? 저렇게 뺏어가요? 뭘 차고 있으면 서로... 엄마보다 하고? 뺏어가요. 근데 엄마랑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네요. 제 친구 아들은 집에 오면 이불 딱 닫고 문도 닫는다던데.